1. 사두가의 몇 사람이 예수님께 다가와 물었다 그때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두가의 몇 사람이 예수님께 다가와 물었다. 스승님, 모세는 어떤 사람의 형제가 자식 없이 아내를 남기고 죽으면 그 사람은 죽은 이의 아내를 맞아들여 형제의 후사를 일으켜 주어야 한다 하고 저희를 위하여 기록해 놓았습니다. 그런데 일곱 형제가 있었습니다. 마지가 아내를 맞아들였는데 자식 없이 죽었습니다. 그래서 둘째가, 그 다음에는 셋째가 그 여자를 맞아들였습니다. 그렇게 일곱이 모두 자식을 남기지 못하고 죽었습니다. 마침내 그 부인도 죽었습니다. 그러면 부활 때의 그 여자는 그들 가운데 누구의 아내가 되겠습니까? 일곱이 다 그 여자를 아내로 맞아들였으니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셨다. 이 세상 사람들은 장가도 들고 시집도 간다. 그러나 저 세상에 참여하고 또 죽은 이들의 부활에 참여할 자격이 있다고 판단받는 이들은 더 이상 장가 드는 일도 시집 가는 일도 없을 것이다. 천사들과 같아져서 더 이상 죽는 일도 없다. 그들은 또한 부활에 동참하여 하느님의 자녀가 된다. 그리고 죽은 이들이 되살아난다는 사실은 모세도 떨기나무 대목에서 주님은 아브라함의 하느님, 이사학의 하느님, 야곱의 하느님 이라는 말로 이미 밝혀주었다. 그분은 죽은 이들의 하느님이 아니라 산 이들의 하느님이시다. 사실 하느님께는 모든 사람이 살아있는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야입니다. 찬미예수님 하느님께서는 죽은 이들의 하느님이 아니라 산 이들의 하느님이다. 우리가 오늘 평신도주의를 맞이해서 하느님께서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그런 무신론을 넘어서 하느님께서 이 세상에 존재하시든 존재하시든 않든 아무 상관이 없다라고 하는 새로운 무신론에 이르기까지 이 세상에 하느님과 상관없이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에게 하느님의 말씀을 우리 평신도들이 전해야 된다는 평신도 사도직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우리 이 교회가 2000년 동안 이어져 왔던 것은 성직자 수도자들의 노력뿐만이 아니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신자분들이 제2의 그리스도로서 그 삶의 모범을 보여주었기 때문에 그 삶을 통해서 교회로 그리고 하느님께로 나아가는 사람들이 점점점점 하느님을 찾고 또 하느님 안에서 위안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평신도의 사도직에 대한 이 과정이 너무도 어렵고 힘들어서 선교는 그리고 보금화는 성직자들에 대한 것이지 우리 평신도들에 대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조금씩 조금씩 늘어나는 것 같습니다. 그만큼 선교도 어려워지고 또 보금화를 하는 세상 이 환경도 점점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제4차 산업혁명 시대로 넘어가면서 이제는 종교보다는 다른 곳에서 위안을 찾고 또 종교 안에서 얻어질 수 있는 것을 다른 것으로 대처하려고 하는 그런 시대적인 분위기가 선교와 보금화를 어렵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평신도들도 본당에서 사목자들을 도와서 같이 활동하는 것도 너무 힘들다고 하고 또 다른 사람에게 하느님의 선교를 한다는 것이 너무 어렵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특별히 우리가 봉사자로서 또 하느님의 선포자로서 우리가 세상 앞에 나아갈 때 우리가 하기 힘든 일이 도대체 왜 그런가 우리는 왜 선교가 힘들고 다른 사람 앞에 봉사자로 나서면서도 스스로 어려움을 이기지 못하고 좌절하는가 그래서 오늘은 평신도 지도자들 뿐만 아니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느님을 선교해야 되고 선포해야 되는 그런 사도로서 우리가 살아가기 어렵게 만드는 우리 자신의 내적 조건을 먼저 성찰하면서 혹시라도 이러한 인간적 욕구가 내가 사도로 살아가는데 방해가 되는 것은 아닌지 성찰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 성찰의 조건들이 나에게 많이 있으면 있을수록 내가 온전히 하느님의 사도로서 살아가는 것이 어렵겠구나 라는 생각으로 또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에게 하느님을 전하는 것이 왜 그렇게 어려웠는지에 대한 이유를 한 번씩 성찰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하느님에 대한 사도로서 살아가는 것에 있어서 방해 요인이 있습니다. 그것은 온전히 하느님 중심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없고 우리 자신의 인간적 욕구가 그 안에 많이 포함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인간적 욕구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죠. 하나는 뭔가 우리 자신이 결핍이기 때문에 그 결핍을 채우려고 하는 욕구가 결국 누구에게 하느님을 전하거나 하느님의 일을 하는 방식으로 나타날 때 그렇게 됩니다. 또 하나는 우리가 무엇인가를 추구하는 욕구가 방향을 틀어서 하느님의 일, 하느님의 봉사로 나타날 때 때로는 그러한 하느님의 사도직이 우리에게는 굉장히 힘든 십자가로 느껴질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이러한 우리 자신의 결핍과 욕망의 인간적 욕구가 무엇일까 한번 생각을 해보면요. 첫 번째 욕구는 누구에게 영향을 미치고자 하는 욕구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자신이 살아가면서 인간적 욕구로 내가 누구에게 영향을 미치고 싶은 욕구가 있습니다. 투명인간으로 살고 싶은 사람은 없겠죠. 나라는 사람이 뭔가 누구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힘을 가지고 있다, 아는 것에 대한 욕구인데 이것이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혹시 나를 별불유롭게 생각하거나 나를 무관심하게 생각하거나 내가 뭔가를 청했는데 그걸 들어주지 않으면 쉽게 좌절하게 되겠죠. 그래서 본당에서도 구역장 반장으로 봉사활동을 하는데도 나의 영향력을 크게 받지 않는 것 같은 느낌이 들면 곧바로 봉사생활을 그만두고 싶은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누구에게 영향을 미치고자 하는 이러한 욕구는 우리의 하느님 선포의 방해의인이 될 수가 있겠죠. 두 번째로는 다른 사람에게 좋은 인상을 주고 싶은 욕구가 있을 수 있습니다. 누구에게 이렇게 좋은 인상을 계속 줌으로써 스스로 자존감이 많이 높아진다 생각을 할 수 있겠죠. 그러나 이런 분들은 스스로 다른 사람에게 좋은 이미지를 항상 유지해야 되니까 꼭 전달해야 될 메시지나 꼭 해야 될 말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주변 사람들에게 예를 들면 누가 잘못한다고 했을 때 그것을 좋은 말로 타이르거나 아니면 충고할 수 있는 용기는 내 자신이 혹시 그걸로 인해서 상처를 받아도 괜찮다라는 마음에서 가능할 것입니다. 그러나 늘 다른 사람에게 좋은 인상을 받고자 한다면 우리가 예언자적인 기능을 수행할 수가 없겠죠. 세 번째로는 다른 사람을 돌보고자 하는 욕구입니다. 아니 타인을 돌보고자 하는 욕구가 왜 문제가 됩니까? 네 그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이렇게 너무 다른 사람에게 초점을 맞추다 보면 내 자신에 대한 욕구 내 자신을 돌볼 수 있는 시간을 뺏기기 때문에 결국 봉사를 하는 내 자신이 점점점점 힘이 빠지게 될 수 있습니다. 보통 소진된다는 말로 표현하게 되겠죠. 너무 열심히 봉사 생활을 하다 보니까 그냥 내가 더 이상 봉사할 수 없을 정도로 힘이 다 빠져버리는 상황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네 번째로는 다른 사람으로부터 돌봄을 받고 싶은 욕구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하도 나에게 관심을 주는 사람이 없으니까 봉사를 통해서 내가 관심을 받을 수 있었구나 하고 생각을 할 수 있겠죠. 이렇게 스스로에게 내가 도움을 받고 싶고 또 관심을 받고 싶어서 다른 사람을 도와주고 다른 사람에게 관심을 주면 그 자체로 객관성을 잃어버려서 결국 나도 또 타인과의 관계도 망가지는 결과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다섯 번째로는 누군가에게 필요한 사람이 되고자 하는 욕구입니다. 사실 다른 사람에게 필요한 사람이 되고자 하는 욕구를 가지게 되면 참 신기하게도 어느 순간 그 사람이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찾기보다는 내 자신이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에 따라서 행동하는 경우들을 간혹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구역반원들이나 어떤 이웃의 필요와 욕구를 정확하게 알아보지 못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이들을 자신에게 의존하도록 만드는 그런 우를 범하기도 합니다. 여섯 번째로는 경제적이나 또는 혹시 정치적인 이익을 얻고 싶은 욕구가 있을 수가 있겠죠. 예를 들면 신자들에게 많이 봉사하고 그들을 위해서 더 희생할수록 내 자신이 알려지고 그렇다면 내가 운영하는 가게에 도움이 되거나 아니면 나의 어떠한 명성에 도움이 된다고 했었을 때 사적인 이러한 개입이 결국은 자신의 사적 이익으로 연결되는 그런 과정 안에서 봉사를 할 수 있는 마음도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일곱 번째는 명성과 지위를 얻고 싶은 욕구가 있을 수 있습니다. 칭찬과 인정 이런 것은 굉장히 우리가 삶에 있어서 되게 중요한 욕구인데요. 어느 지위에 올라서 명성과 지위를 얻고 싶으면 우리는 봉사자로서의 역할보다는 그 봉사직이 가져다주는 지위에 마음이 쏠리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반장보다는 구역장, 구역장보다는 지역장, 지역장보다는 상임위원, 상임위원보다는 총회장 어떤 식으로 이러한 지위는 각각이 가지고 있는 고요한 그런 직책과 책임이 있는데 그것보다는 내 자신의 어떤 명성과 지위에 대한 욕구가 그런 봉사직을 원할 수 있는 마음으로 작용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여덟 번째로는 해답을 주고자 하는 욕구가 있을 수 있습니다. 답을 주고자 하는 욕구는 뭐냐? 이게 필요한 사람이 되고 싶은 욕구나 아니면 영향력을 끼치고 싶어하는 욕구 다른 사람을 돌보고 싶어하는 욕구 이런 것과도 다 연결이 되는데요. 뭔가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답을 주려고 하는 분들이 가끔 계시기는 합니다. 그렇게 됐을 때 뭔가 명확하게 자신이 다른 사람에게 도움이 되는 듯한 느낌을 가질 수가 있겠죠. 하지만 우리 인생에 있어서는 답이 없죠. 또 모든 것이 다 답이 될 수 있는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우리 특히 영적 생활에 있어서는 우리는 누구를 확실하게 이끌고 또 해답을 줄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는 겸손이 필요할 것입니다. 우리는 방향성을 제시해 줄 수 있을 뿐이지 답을 줄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생각에 겸손한 마음을 가질 필요가 있겠죠. 아홉 번째로는 타인을 조정하려는 욕구가 있습니다. 물론 힘에 대한 욕구 이런 것과도 연결이 되는데 나로 인해서 누군가가 도움이 되거나 아니면 누군가가 크게 뭔가 잘 되게 되면 그것으로 인해서 결국은 자신이 타인을 조정할 수 있다. 또 타인이 나로 인해서 도움을 받는다는 것 때문에 스스로 자신의 존재의 의미가 부각이 될 수 있겠죠. 그러다 보면 계속해서 타인에게 의존감을 전해주고 자신이 아니면 안 되는 것과 같은 방식으로 스스로 나르시스트가 될 수도 있겠습니다. 마지막 열 번째로는 교회나 아니면 사제에게 충성을 다하고 싶은 욕구로 교회에 봉사를 할 수도 있는데요. 이런 것은 좋은 것이 아닙니까? 라고 볼 수가 있겠지만 조직이나 특정한 개인에게 충성을 하려고 하는 것은 결국은 더 큰 의미에서 하느님과 또 하느님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방향을 잃어버릴 수도 있다는 것 생각을 하고 교회나 사제나 다 하느님이 향해서 나아가는 사람들이지만 우리의 목표와 방향성은 인간적인 것에 초점을 맞추지 않고 훨씬 더 넓은 차원에서 하느님의 말씀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아무튼 이런 열 가지에 대한 이런 성찰을 통해서 우리가 하느님을 섬기고 또 하느님을 전하는 데 있어서 왜 이렇게 우리가 굼뜨고 그리고 왜 이렇게 소진되는가 그리고 그런 욕구를 가지고 노력하려고 해도 끊임없이 하기가 왜 이렇게 어려운가 했었을 때는 바로 이러한 인간적인 욕구가 작용할 수도 있다. 그러나 반대로 이러한 인간적인 욕구로 인해서 그런 봉사의 활동에 우리가 참여하려고 하는 첫 번째 동기가 되기도 합니다. 예를 들면 어떤 신부님은 너무 어려서 배고파서 굶주리고 있었는데 공소에 방문하시는 신부님은 그 동네에서 차려주시는 쌀밥을 드시는 것을 보고 어머니한테 나도 쌀밥 먹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됩니까? 하고 물어보니까 그럼 너도 그러면 신부님 되라 해서 신부님 됐다고 하시는 말씀이 가끔 우리 귀에 회자되지 않습니까? 아주 옛날에 어르신분들은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그게 무슨 정말 쌀밥 먹고 싶어서 사제가 되셨겠습니까? 그런데 그러한 하나의 인간적인 조건이 우리가 더 큰 방향으로 나아가는 데 있어서 첫 번째로 우리가 동기를 가질 수 있는 중요한 인간적 욕구도 될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야기하는 이 열 가지 욕구는 사실은 우리가 봉사직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는 첫 번째 동기를 제공해 주지만 여기에 너무 계속해서 초점을 맞추다 보면 더 큰 우리의 나아갈 방향을 잃어버릴 수도 있기에 처음에 시작은 잘했는데 끝을 맺지 못하거나 중간에 사람들과의 관계가 틀어져서 봉사의 사도직을 그만 중도에 포기하는 경우들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혹시라도 하느님의 봉사직에 살아가는 우리 평신도 사도자들이 스스로 삶에 있어서의 기쁨을 느끼지 못하고 좌절감을 느끼거나 아니면 너무 피로해서 소진감을 느낄 때 한 번쯤 이것이 어디서부터 오는가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고요. 이것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내 자신에 대한 성찰을 통해 더 깨끗한 마음으로 하느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교회를 이끌어 주셨던 우리 성직자 수도자들 그리고 함께 그것을 실천에 옮겨주신 우리 평신도 지도자들과 우리 평신도 모든 교우분들이 우리 사도직에 모두 참여해서 이 세상의 하느님 나라 건설에 있어서 모두 한 마음으로 함께 해주시고 또 지금과 같은 마음으로 우리가 다시 앞으로의 삶을 기약한다면 우리 가톨릭이 좀 더 세계의 어려운 사람들 그리고 삶이 더 복잡해지면서 힘들어지는 이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모든 평신도 사도직에 참여하셨던 분들에게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리며 앞으로도 더욱더 건강한 마음으로 하느님의 품 안에서 더 열심히 사도직 생활에 임해 주실 것을 기도하며 기도하겠습니다. 동글동글 콩으로 만든 천국장 동글동글 콩으로 만든 천국장 찌개로도 먹고요 가루는 생수에도 타서 먹어요 우리 모두 건강을 챙겨봐요 생태맘 천국장 동글동글 콩으로 만든 천국장 동글동글 콩으로 만든 천국장